착한 거짓말이었는데 정모리가 땡글땡을 돌고 왔는데 그게 뭐 왜 이렇게까지 돌일인가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정모리가 오늘 스위치 너무 크지 않을까? 보는데 이게 이번에 충분히라면 생글앨범을 기념해서 그걸 약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색깔 좀 돌려주세요 괜찮으면 돼요 괜찮나요? 아 정말? 다 사실 거예요? 진짜?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나가시면서 이렇게 명단 써시면 제가 10% 디스카운트 원래 얼마인 줄 알아야죠 원래 얼마인데 아직 측정을 안했어요 이게 얼마인 줄 알았는데 도박하게 되면 일단 살게요 저거는 백망을 해서 부숭니다